이번에 소개 되겠다는 깁슨 래스폴 클래식 1960 아리 이슈 모델입니다. 마침 보면은 거의 골지탑처럼 색깔이 아주 그냥 그냥 허니버스트가 아주 연하게 올라간 그런 모델인데 지금 투피스의 피겨드 메이플 탑에 올라간 그런 모델이 있습니다. 이 친구는 2006년식으로 나오는데 이때 당시만 해도 이렇게 씨를 남바체계가 지금 나오는 클래식하고는 좀 차이가 납니다. 지금 나오는 클래식은 넥도 좀 굉장히 유통하고 이 친구는 아무튼 1960년대 모델을 그대로 복구하고 해서 만든 모델이라 아주 뭐 지금 단중이 됐지만은 아주 뭐 그 히스토릭하고 비교해 봐도 아주 굉장히 아주 사운드가 좋은 그런 기타 같습니다. 아무튼 오픈, 픽업, 한 바꾸 도망에다가 쓸 수 있지 퓨얼, 오픈, 튜네메틱, 블럭인네이가 있고 뒷면은 보시고 마오가리 투피스의 여기 좀 마오가리인데 깁슨 디럭스 헤드 머신 이 로고 보시면은 6자리, 디지트로, 프린터가 된 요즘 나오는 건 다 이제 각인에 대해서 나오는데 아무튼 요건 제가 쳐봤는데 뭐 드라이브나 클립 뭐 더 이상해가지고 레스폴 190 사운드 없는 같은 그런 모델이었습니다. 아무튼 깁슨 레스폴 클래식 허니버스 170 모델이었습니다.